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박순경지음 마인드셋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 앞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글로 희망을 전하고 더불어 현실적인 위로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책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귀찮더라도 무슨 일이든 조금씩 한계씩만 더 노력하고 해본다면 분명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라떼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이 원치 않는 좋은 지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겸손하다고 미덕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하고 도와줄 게 아니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며 먼저 하는 인사는 기회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으며 사랑과 고마움은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를 거듭했다면 실패해온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인생,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버릇이 있는지, 습관적인 자기합류화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가득 찬 패배의식이 있는지, 성장을 방해하는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는지, 나락의 지름길인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지, 내일 하지 뭐라고 입에 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남의 성과를 가볍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는지, 쉽게 포기하는 유리 멘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꼭 알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걸 넘어 미쳐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면 미룰 건 미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무엇이든 시도해야 합니다. 너무 먼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나이 따지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발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한 번에 성공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내심의 바탕인 체력을 키워야 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내 인생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꿈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배워야 합니다. 의미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고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 활용해야 하며 롤 모델을 정의해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칠 각오가 아니라면 플랜 B를 세워야 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동기부여 대상을 찾고 제대로 된 휴식은 성공의 밑거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자존감을 키우고 결국 정답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습관적인 자기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더욱 키우고 단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곧바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남이 보기엔 단점이 아닌데도 아직 부족하다며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더 발전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배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울 점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늘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반면 습관적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발전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를 파악해도 외면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위한 방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듭니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자기합리화를 하기 바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합리화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억울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합리화를 하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발전하려고 하지 않으니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일수고 늘 해왔던 것도 지겨워서 억지로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도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도 안 하는데 잘 살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잘못이 맞다면 인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반복된 핑계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핑계를 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잘못했을 때보다 일이 더 커집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자기 합리화는 떨쳐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과 선택을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는 속담처럼 나를 향한 쓴소리는 안 좋은 점을 낫게 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자기 합리화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당장 쓴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창피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입에 붙은 내일 하지 뭐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어집니다.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도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또 하루 이틀 정도 미루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조금만 귀찮아도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마인드가 습관으로 자리잡아 점점 게으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간만 흐릅니다.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늙기만 합니다. 일을 안 하는 잠깐은 편합니다. 워커홀릭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최대한 편하게 있고 싶을 것입니다. 눈치만 안 보인다면 월급 루팡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미루면서 그렇게 매번 내일의 기대다가 내 일이 없어지고 내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 일이 줄어들면 결국 일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하는 직종의 업계가 좁다면 소문이 금방 퍼져 이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운 좋게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나쁜 평가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미룰 건 미뤄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적은 돈 아니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잘 살아갑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다면서 욜로와 워라벨도 외칩니다. 욜로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다시 말해 일의 모든 인생을 쏟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욜로와 워라벨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욜로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탕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입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지르는 게 욜로가 아닙니다. 워라벨도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내 삶만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성공을 위해서는 욜로와 워라벨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금수저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욜로와 워라벨을 지키면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쉽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본인 꿈으로 성공하려면 인생을 걸어도 될까 말까 입니다. 그저 꿈만 외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려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면서 젊었을 때 욜로와 워라벨만 외치다가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신체 건강하고 걱정이 없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칠 각오가 아니라면 플랜 비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최선은 인생을 바칠 정도의 각오가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 정도로는 성공하기 힘이 됩니다. 가벼운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된다면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실패했을 때 미련이 남아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걸어서 최선을 다해야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생을 바칠 정도의 각오를 할 게 아니라면 플랜 B를 선택해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에만 올인할 수 없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시도해보고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플랜 B를 선택해도 최소한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칠 정도의 노력까진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노력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노력도 안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력을 안하면 플랜 B 플랜 C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바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칠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플랜 B 플랜 C 등 여러 길을 열어둔 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에도 노력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녹색불이 켜질 것입니다. 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공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